정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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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변 지갑습니다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오른쪽! 이어서 왼쪽입니다 광고기인 블루 집이죠 알아서 포즈를 계속 바꿔주세요 정변부터 다시 한 번 됐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아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놀아줘에서 얼굴 마당을 맡고 있는 조빈이고요. 네, 놀아줘에서 오른쪽을 맡고 있는 원흠입니다. 네, 원흠 지금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놀아줘 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 남자들. 정말 같이 놀고 싶은 남자들.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희의 히트곡들을 쭉 엮어봤는데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곡가가 한 명이어서 세 곡을 불렀습니다만 한 곡처럼 들리는 신비한 무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신비한 경험 한 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슈퍼맨 카레 사이다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카레 사이다.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엘 좋아 오 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네 그렇게 하면 네. 먹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빼면 없는 팀이 저희가. 소원인데 사이다 한 번만 마셔도 돼요? 사이다요? 드셔보실래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놀아줘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놀아줘 곁에서 항상 응원할 테니까 항상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놀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놀아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형성. 네. 입장하고 있는 분이시죠.